아이고 사람 잡고. 아이고 야 소가수다 소가수다. 자 오늘은 형찬이 못 올 건데 와분아 쏴안하게 맥주를 가져가시니. 박영님 오늘 입장부터가 좀 다르네요. 뭘 가져오셨네요. 제주도 맥주로. 맛이 틀려. 맛이 틀려. 내가 맥주 광하니 꽉에 이것저것 먹어봐신 뒤 물이 좋은 산 뒤 관락 관락 잘 들어갑시다.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무사히 산돌건 이거. 아이고 좋다. 야 만원 밭에서 내용 석석한 맥주도 먹고 야 너무 좋다. 무사히 시원해. 시원하다. 야 이 연기력이 갈수록 이거 참. 야 이거 까지도 않은 게 많으니 지원자. 까지도 않은 게 많으니 반깡을 먹으면 이게. 난 진작까한 진작까한. 오늘 이거 저 딱 4개 상호가 뭐라니까. 4개 만원씩 하나 나 싸나는 상호하지. 할인 냄새디다. 착하다 착해. 할인 냄새디다. 막걸리 사오자니. 개구대 고고 솔만 풀지 마라. 안 먹혈랑 이래 줍서. 시원할 때 나라도 먹게. 너 이거 광질하지 말라. 강질은 옛날이나 했지. 이제 광질 합니까 이게. 저분 일부러 막 광질 냄새 한 게. 근데 요즘에 이거 사람들 잘도 많이 마십디다. 이거 완전 인기라. 결국 이거 만드는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될 거라는 게 많으니. 아 이거 청약금이 5조가 넘게 올렸는데. 아 이유도 5조. 지금 청약 경쟁률이 1748대 1위를 내면서. 아 잘 들었어 방금이라. 인기는 인기여. 아이고야. 내가 먹어봐도 맛이 틀려. 아 좋아. 나도 이걸 참 맥주는 자주 안 마셔보더라도. 그래도 마셔보면 이걸 수제 맥주를 내놓은 그런 것과 좀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 먹기가 보더라. 수제 맥주를 내놓으면 제주도 사람들이 이걸 다 손으로 해. 최근에 다 이걸 맨드랑 전국에 보는 거라. 고급한 삼촌하게. 이걸 손으로 보리 투도다 그래. 물에 동강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기계로 착착착착착착착. 담고 무거고 착착착. 그래가지고 하루에 막 몇 만 개가 나오는 거라. 아이고 마수다. 이 공장이 그 한림 혹은 지나면 그냥. 금능 농공단지 쓰나게. 그 공장에서 만드는 우리 집 조커띠. 우리 견학 가면 그냥 이 맛보리 혼자씩 줍니다. 아 이렇게 할까봐. 얘기해. 가구정은 그 그룹서 나가 모셔가지고. 거기서 만드는 거 맞아예. 근데 공장에서 만드는 건데 이제 수제 맥주라는 광고를 하는 거 맞어. 이런 맥주를 크래프트 비어랜 합니다. 작은 양조장에서 만드는 맥주를 크래프트 비어랜 하는데. 수제 맥주를 불러도 법적으로는 뭐랜 안 하는 거 맞어. 수제 맥주라고 하면 다 집에서 만드는 거야. 공장에서 만드는 건데 수제 맥주를 해 놓는 거지. 마치 광고를. 광고를. 그. 전부 혼떡 신경을 하냐. 전부 혼떡 혼떡 이거. 아 벌써 혼떡 다 먹었어 얘기해. 그 저 제주도 개발공사용 해놨는데 아니라 그지. 아이고 얘기해 마수다 얘기해. 그지. 얘기해 얘기해. 제주도 물로 맥주 만들면 막 좋댄 해가지고. 개발공사가 맥주 사업 허캔 해놨수다 얘기해. 맞아 맞아. 얘기해 얘기해. 근데 개발공사가 아직 신제주에 거기 재원해 맥주집은 지금 햄주만은 공장에서 맥주 만드는 사업은 그냥 접은 걸로 아람수다 난. 아 맞수다 맞수다. 원래 이 회사가 제주도 개발공사용 맥주 사업하기로 들어왔수다 얘기해. 그냥 계약까지도 해놨신데 제주 맥주 회사에서 제주도 보리를 안 쓰게는 모양이라 해. 경원아 개발공사에서는 난 너네랑 사업 못하켜. 그러지. 그런 원이 안 왔죠. 이제 왕은에 나가클랑 위약금은 낸가야지 행운의 소송으로 이어져 놨수다. 아 이어질 만에 신경이. 결국 법원에서 계약서에 제주도 보리를 써야 된다. 이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한 개발공사가 위약금 물어주게 되느냐 한 5억쯤 물어주고 싶어. 그럼 또 빈 이야기가 있어. 그걸 써야 되는디. 기원한 게 구축행 소송에서 저분한 게 개발공사 직원들은 힘도 풀어지고 문책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회사는 소송까지 하신 뒤 계속 남아그레 맥주 공장 만드는 거 보나. 제주도에서 너무 큰 가능성을 보긴 본생인 게. 경원은 계속 계속 해주게. 이게 미국의 유명한 맥주 회사 투자를 바당하네. 맥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 경연지. 자신이 이산안생유다 이거. 그러나 원래 개발공사하고는 한동리 용암해수단지 거기서 공장하기로 해 나신 뒤. 개발공사가 없고 나가보난 한림금능농공단지의 공장을 지성. 맥주를 만들어 팔 때까지 돈이 하영 들어간 모양이오다. 경호하고 홍보비도 하영 쓰고. 그리고 또 젊은 아이를 타겟으로 행운의 제주도의 감성을 이용한 게. 올해부터 빚을 보기 시작한 모양이오다. 2017년부터 계속 적자를 반하신 뒤. 올해부터 여기 맥주가 아니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경원은 이제 투자자들의 주목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거죠. 제주도에서 제조업으로 이렇게 성장한 기업이 많지 않아. 금능에 큰 공장이신 뒤. 그 지역 사람들도 고용하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얼마나 좋은 일이 있고 한 게. 맞다고 경제 없이 꺼요. 근데 이게 회사가 커가 난. 제주도에서 맥주 만드는 게 감당이 안 된 때니. 이 충북 충주의 공장을 더 지시켜놔 난 이게 걱정이오다. 핑계 아닌가. 그리강 직제. 충주에서 만드는 건 제주 맥주를 팔면 안 되는 거 아니라. 그건 고르면 안 되잖아. 그걸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무사. 왜냐면 제주도에서도 그게. 뭐 서울 미용실이요. 뭐 서울 식당이요. 있잖아요. 야 개미. 육지에서 만들어 그래. 제주 맥주는 고름이. 제주 사람들은 그만이십니까. 나것 때도 나 그만이 아니실 거라. 뭐. 나것 때도 그만이 안 되죠. 저거 허준해가지고. 저거 제주도 맥주 아니래. 고라서. 아니 거야. 고름은 좋은데. 약간 혀가 꼬이시는 것 같은데요. 혀가 꼬이시는 것 같은데요. 나 그만 먹어줍소. 이제. 팩 먹으면 막. 오빠. 우하하하. 팩 먹으면 막 기분이 좋네. 네네. 내가 영어일 줄 알았다면. 홈실아. 이걸 저 입에 뭘 안주를 물리라. 말 못하게. 저 기업이. 사업적으로 판단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영어라 정어라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 회사가 그래도. 우회곡절 끝에. 제주도에서 자리를 잡은 거 아니냐. 얘기해. 이것은 우리가. 그 노력은. 그 땀방울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참 그래도. 이 회사가 한때 제주도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해나시난. 알게 모르게. 제주도에 대한. 노하우도. 생겨실 거고. 얘기해. 또 제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잘 된 것도 아주 큰 거 아니라. 내가 참 75년을 나가 쭉 살면서. 사업을 나가 쭉 해본 사람으로서. 나가봤을 때. 제주도에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순리이고 상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게 되고. 얘기해. 그러다 보면 이 회사도. 도민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모르는 말이야. 나의 생각이다. 오빠. 아니 오빠는. 작년에도 75세인데. 왜 올해도 75대 해. 나이가 먹지는 않아요. 마이지시고 못 먹은 뒤 나이가. 안 났어요. 여러분 이게. 술 취한 연기를 잘 하시네요. 집에 가요. 연기는 연기일 뿐 스시지. 집에 가서. 집에 안 의해서. 일을 정신 조리를 해나. 그만먹으려라 너무 할 hombres. 집이 갔다 가요. behaved Invadan cuenta. 아멘